자표, 북위 33도 28분 34초 동경 126도 49분 22초, 북위 33.476247도 동경 126.82903도, 33.476247, 126.82903. 용누이 오름, 용누이 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오름이다. 표고 247.8m, 비고 88m, 둘레 2685m, 면적 40만 4264제곱미터, 적영 773m로 이루어져 있다. 용누이 오름의 산정부는 북동쪽의 정상봉을 중심으로 새 봉우리를 이루고, 그 안에 동서쪽으로 다소 트여있는 타원형의 분화구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산채는 동사면 쪽으로 얕게 벌어진 말구평 화구를 이룬다.